제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다가 성인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님 앞에 혼전순결을 약속하면 아멘을 외치라 그랬는데 난 이미 아닌데 난 이미 아닌데 조인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멘을 외치는 게 맞는 건가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못 외쳤는데 목사님도 참 짓궂어 임철용재 왜 외치지 않죠? 이렇게 뒤를 돌아왔는데 엄마가 이러니까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이제 일어났죠 자리를